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컴뚜루입니다 제가 막 브이로그 한답시고 여행 영상 뭐 테니스 러닝 이것저것 잡다한거 올리면서 영상은 안 만들고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난 주말에 구독자가 5천명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켓이라는 브랜드가 원래 라켓 매거진이어서 매거진에 취중하다가 최근에는 행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US 오픈이나 윈블던 뭐 롤랑가로스 가면 항상 얘네가 사전 파티 하거든요 라켓 하우스를 열어요 거기에 선수들 막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선수들도 다 오고 인플루언서 다 오고 이제 그런 진짜 테니스 쪽에서는 정말 핫한 파티인데 제가 작년에 롤랑가로스 갔다가 거기 초대받아가지고 봤어요 봤어요 거기 가서 막 난리 났었죠 근데 이제 그 인연으로 이렇게 연락하고 지내다가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또 저 말고도 라켓을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또 그분이 라켓 코리아 를 런칭을 시켰고 이제 저희 쪽까지 제안이 와가지고 이제 저도 라켓 코리아에 합류해가지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멋있는 거 할 수 있다 테니스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코리아 오픈에서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일단 비주얼이 남다네요 여기 프라이드 완전 초판 네 이거 신기하다 이거 어디에 고였어요? 지금 코리아 오픈에 왔는데 예전 같지 않네요 WT 에는 250에서 50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좀 사람이 엄청 많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너무 더워서 지금 라두카노 경기하고 있는데 아직 첫 게임 시작한 상황이어서 더우니까 다행히 너무 떨어져서 일단 방 좀 충전하고 보러 가려고 합니다. 뭔가 예전엔 250일 때는 좀 유투브?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왜요? 괜찮다? 다시 또 스테이예요? 저 혼자 보고 있어요? 영상 찍고 있는 거? 너무 더워서 지금 라두카노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했더라 첫 세트 이거 먹고 가 어? 운전 안 하고 왔어? 나? 뭐라고? 운전 안 했지 다행히 우와 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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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벤트 당첨자분은 10월 1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a.